이 사람은 칭찬할 게 없어요 그죠? 엄마 친구 아들이 그랬는데 걔 과거 같대 이런 쓸데없는 애들을 자꾸 애들은 어물를 넣어요 사촌동생 사촌에 주의할까요? 사촌과 비교하지 말아요 ADHD 생긴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행동문제가 나타나죠? 그게 ADHD입니다 제가 보니까 ADHD는 누가 만들었어? 엄마 아빠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 암흑의 부장 내 아이들이 아이들이 오래 구애고 간대 부상 무슨 과학고 간대 그런 얘기인데 애 용작만 지내 아이의 보다 어머니들이 가셔서 사실은 이 아이의 현재를 기준으로 삼아줍니다 시민이 저의 가슴을 닫고 저의 가슴을 닫고 가슴을 닫고 다시는